오늘 그 녹취까지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모든 뉘앙스나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단 유죄 판결이 나온 입장에서 그것까지 공개하면은 또 너무나 선생님께 막대한 타격을 드리게 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는 좀 보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심 승소 판결 후 개인 방송, 언론사 인터뷰, 방송 출연 등 연일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특수교사는 즉각 항소 계획을 알리며 6일 항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주호민은 지난 개인 방송 트위치를 통해 2시간 30분가량 방송을 진행하며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비난을 받아 고통스러웠다고 개인 방송을 통해 고백했는데요. 주호민은 특수교사를 선처하려고 했으나 고소 취하서, 물질적 피해보상, 차필 사과문 개시 요구 등의 내용을 보고 선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하였는데요. 어떤 서신이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구사항들이 써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무죄탄원, 저희가 탄원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무죄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써라. 그게 나도 법리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양형에 더 영향이 가는 건가 보죠.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에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으로 피해보상을 해라. 돈을 달라. 이런 거를 요구를 해오고 또 자필 사과문을 개시하라. 선제 엄마와 제가 자필 사과문을 써서 개시를 하래요. 진짜 약간 제가 벙쳐가지고 하루 동안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다음날 요구가 또 왔어요. 다음날 두 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돈 달라고 한 거는 취소한다. 대신에 사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 개시해라라면서 문장들을 정해줬습니다. 저희가 개시할 문장들을 아예 써서 줬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낸 조약서 같았어요. 그리고 저 문장들 있잖아요. 사과를 받았음. 그리고 학대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했음. 이런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 사과를 하면 되게 형량이 낮아지고. 고의가 아니면 또 형량이 낮아지고. 이런 문장, 정확 법적인 문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도가 느껴지잖아요, 이 글에. 그리고 이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9월 달에 사실 신고가 들어간 일인데 1년이 지나서 이거를 공론화시킨 게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과 합쳐져서 이게 너무나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대체적으로 주호민에 대해 우호적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남탓을 하는 부분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건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인데요. 주호민은 본인의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선제가 원래 학급에서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다른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건 아니고 얘가 바지를 내렸는데 걔가 이제 봤어. 그래가지고 걔가 으악! 했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대노하셔가지고 여학생 아버지가 빨리 다른 반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아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들이 교실에서 바지를 벗는데 여학생이 그걸 구경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 자신의 아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건가요? 또한 해당 내용을 언론사에서는 바지를 벗고 여학생 앞에서 주요 부위를 흔들었다라고 잘못되게 보도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근데 이것도 지사가 너무 와전히 된 게 얘가 이렇게 바지를 내린 거를 그 여학생이 본 건데 얘가 바지를 내려서 그 여학생 얼굴에다 들이대고 막 흔들었다는 거야. 무슨 성추행범처럼. 이는 어떤 언론사가 이렇게 표현했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자녀를 전학시킨 것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교에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주오민 아들 사건으로 인해 해당 특수교사가 입건된 뒤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표체됐고 그 자리는 단기 계약직 교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주오민은 결국 대체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특수교사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한다 해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오민 부부의 아들은 현재 전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순인 건 본인의 아들로 인해 특수교사가 고발이 되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마음 편히 해당 학생을 맡을 수 있을까요? 최근 주오민 개인 방송 이후 당시 해당 특수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던 한 학생의 학부모는 주오민 부부가 고발된 특수교사 선생님이 나가고서도 또 몰래 녹음을 하려고 하였다고도 말하였는데요. 어찌됐던 1심 판결 결과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에서는 불법 녹취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가 선고가 되었는데요. 녹취를 편집을 한 부분은 5분 정도 내외인데 2시간 반의 수업에서 5분 동안 나쁜 말을 채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냐 악의적인 편집이다 또 이런 의견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나머지 2시간 반은 정상적인 수업이었는가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묵음이에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냥 방치돼 있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그냥 숨소리만 들려. 그냥 달그락. 뭐 달그락거리는 소리랑. 그래서 풀 버전도 사실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 버전에는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어있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개가.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 풀 버전이 다 공개가 됐고 항소심이 있으니 1심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된 녹취 내용 중 실험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하였다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지네요. 한편 4일 주호민 부부는 한 언론사를 통해 배우 고이성균의 사망 소식 이후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개인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주호민은 이번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말하며 고이성균 배우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특수교사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전했습니다. 주호민의 아내도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 같다면서 모르면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 속에서 장애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수교사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는데요. 특수교사 변호인은 5.1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사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